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입니다. 관계를 푸는 마법의 열쇠는 이미 내 안에 있다. 나이가 들수록 나아지는 것이 여럿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무슨 일이든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젊었을 땐 대개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화도 많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알게 된다. 세상에 절대선과 절대악은 없으며, 선함 속의 악함이, 악함 속의 일말의 선함이 존재한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말을 맺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행운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 사람의 행동이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지만, 세월이 흐르니 그럴 수 있었겠다, 이해되는 부분도 생긴다. 그만큼 세상은 모호하고 복잡하며 때론 모순적이다. 그러니 지금 선 자리에서 내리는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나쁜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양면적이다.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다. 우리 안에는 모순된 욕망이 공존한다. 번듯한 직장인으로 인정받고 싶지만, 가슴 속에는 한 번쯤 일탈해서 막 살아보고 싶은 욕망도 꿈틀댄다. 예의바른 어른의 탈을 쓰고 있지만, 내면에는 욕심쟁이 아이가 살고 있을 수도 있다.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이게 자연스러운 내면의 모습이다. 그처럼 내 안에 모순된 욕망을 인정하면 위험한 욕망들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쌩뚱맞은 타인에게 잘못을 전가하지 않을 수 있고, 좀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관계도 단단해진다. 그러므로 관계를 푸는 마법의 열쇠는 이미 내 안에 있다. 무작정 남탓을 하던 시선을 내 마음으로 돌려 그 열쇠를 찾기만 하면 된다. 딸아, 지금까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단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 타인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기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타인에게도 너그럽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자꾸만 누군가가 믿고 그를 탓하느라 밤잠을 설치게 될 때는 한 번쯤 네 마음을 돌아보렴. 스스로 억압하고 못살게 구는 부분은 없는지 말이야. 그럴 때 이 시가 너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나와 모순인가? 그래 좋다. 나는 나와 모순이고, 나는 크며 많은 것을 품는다.